아까 그 소리가 이 소리였던 거야 뭔데 재롱이 지금 왜 묽게 강아지 되게 만들었어 아니 지가 뭐 잘못했나 보지 여기 봐봐 네 재롱이 뭔데 아까 위치에서 보니까 보니까 이거 들었는데 재롱이가 위에서 혼자서 잘못 가서 잘 울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들으면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오빠 쫑쫑쫑 걸어온다 재롱이 뭘까요 재롱이 뭐야 쩔쩔쩔 이게 뭐예요 에이보이 얘가 고죽만 남겼어 야 저기 갔다 뱀이 호물만 남기고 간 거죠 어머 재롱이야 재롱이 등치고 있는 거 봐 왜 등치고 있어 얘 안 보고 있어 내가 찍어줄게 지금 뭐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 소리나더라고 혼자서도 잘 노네 내가 잘 가만 하는데 재롱아 이게 뭣이여 어이 재롱아 이거 뭐야 이거 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 뭐 어머 뭐라는 거 아니야 얘가 하나는 귀가 떨어지는 애 있지 않아 그 밑에 있어 1층 1층 호랭이는 귓땡이가 두 개 떨어졌고 2층 호랭이는 아예 이제 살을 다 발라냈네 너무 잔인한데 방석 안 터진 게 다 나인 아 이제 이 정도는 재미도 없는 거지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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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삑이 어 재롱아 너 진짜 재밌었겠다 거의 어떻게 호랑이 고기는 맛있지 어 맛있었어 맛있으면서 재롱아 재롱아 니가 뭐 너한테 뭐라는 거 아니야 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아까 여기서 둘이 막 할까 저기로 그냥 멈춰가지고 재롱이 작품 재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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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 잘했어 잘했어 그만 얘기 안 해 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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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